눈 감고 뭐해? 나는 널 새겨놓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진하게 남는 도로 T.O.P처럼? 진하게 즐겨라, 맥심 T.O.P 이 안에 내가 새겨진 거야? 응 LG 엑스넌트 311 차원이 다르게 앞서가라 아메이징 LG 엑스넌트 3D 감동이었어요, 감동 이거는 뭐랄까? 수분에 힘이 있어요 피부 깊숙이 꽉 채워주니까 리리코스 나인 하이드로엔터에 촉촉함이 깊어져요 진짜 리리코스 오늘의 수요일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시상은 계속 경쟁합니다 상대와 꽃받아올 때 지금 중량이 빠져나가겠습니다 네, 실에 전화 꺼내셔도 좋습니다 네, 다시 한 번 승리하시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, 다시 한 번 승리하시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, 다시 한 번 승리하시길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, 승리하시길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좋은 광고로 좋은 뮤직비디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해 주셨는데 이 노래의 석시 포상 받기 기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기뻐해 주시고 좋은 모습 좋은 영화에 좋은 광고 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그러면 계속 두 번째 시상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상은 시청률이 높으면서도 온갖을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달성으로 회원사 추첨과 투표를 통해서 선전시상은